모르는 어디가? 튕기셨나? 아닌데 튕긴 건 아닌 것 같은데? 튕기면 아예 우물 안까지 들어가 있지 않나? 모르가나도 그것이 찾아온 게 아닐까? 아씨 배아빠... 왜 나는 맨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? 인생이 진짜 개 같아... 근데 우리 미드라칸이야? 미드라칸 좋아? 좀 봐 근데 순수점만 되면 왜이러죠? 저번에도 그랬는데 지금... 꼬우면 내가 캐리에서 올라가야지 호야! 금방 아... 아... 혹시 밀보가... 아니... 연공수야! 전혀... 전혀... 까비... 와 미친... 그게 보였어? 아니 안 보였어... 그냥 쏴봤어... 넘어가겠다냥! 르나는 나온다... 욕먹고 있을 것 같은데? 그 다음에... 아이고... 줄 건 줘? 그렇게... 줄 건 다 주고... 렉서스도 주고... 들어가도 될 듯? 따뿅! 흠... 끝내기! 와... 와... 이거... 나소스한테 대가리 세 명 깨졌는데 어떻게 해? 괜찮은 거 맞아? 안 괜찮지 않나 이제? 와... 나 이거... 와... 이거 어떡하냐... 아... 이거 그만했다... 가슴이 아프다... 가슴이 아프다... 질 거 같애... 내가 봉이... 아아... 이걸 이렇게 해!!! 망했다... 아..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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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들어가 바로 이걸 진짜... 나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... 아... 모르겠어... 무슨 판단이 맞는지... 아... 고마워요... 감사합니다... 아... 저거... 들어갈까? 여우만 미친 척? 이제 저 원투리만 잡으면 된다 가자 지금 요리틀 초콜릿에서 아이템이 중요하는 게 아닌 초기전 초콜릿보다 큰 것만 잘 넣으면 상상입니다 아... 이 있거든요 이거 믿게 해 와 서세공 티리아님 너 타입은 거 와 서세공 티리아님 너 타입은 거 스페인 Pride가 우리한테 스폰해줘야 될 이유가? 아 개망했다 이거 아 아까운데 여러분 아! 아! 구웅! 아! 구웅! 구웅을 못 사줘! 아 근데 너무 기분 좋다 얘는 캐리 한 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왜냐면 초반에 모르거나 없이 불만 하나 없이 잘했다 잘했다 가위바위보 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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